안녕하세요 라이노 8.0에 있는 푸시풀 기능을 가지고요 주택을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에요 어차피 커브만 잘 생성을 하고 그 커브대로 면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푸시풀에 출발을 꺼내 주시구요 출발을 하면 될게 했습니다 일단은 박스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작업을 하는데 일단 그거를 하기 전에 앞서 오스냅과 그 다음에 오토시 플레인, 스마트트랙, 그리드스냅, 오스냅에 있는 여러가지 어떤 옵션들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구요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스를 작업을 하시는데 현재 박스의 크기는 우리가 주택을 하나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단위가 중요하죠 센티미터나 또는 미터,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푸시풀에 대한 기능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유니트와는 별개로 작업을 한다는 것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현재 옵션에서는 그리드는 유니트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측으로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케일 개념으로 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수를 제가 입력을 해서 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만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따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형태로 일단은 넷 앵글을 만들어서 자 높이는 적절하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반을 나눠서 지붕의 형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Split Planner Face 라는 명령이 있죠 자 그거를 선택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위에 면을 선택 엔터를 치고 자 네어 스냅으로 잡은 상태에서 자 센터를 잡으려면 미드가 되겠죠 그래서 미드를 잡고 미드를 선택해서 또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엔터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엣지가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요 가운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Move를 해 줘야 되겠죠 자 Move가 되면 다음과 같이 자 지붕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이 됐구요 두께를 조금 더 좌우로 주겠습니다 언제든지 두께는요 요걸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늘릴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구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프런트에서 봤을 때 약간 좌측으로 좀 옮겨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요런 커브를 추가를 한 다음에 요 빗금친 부분에 면을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프로젝트 커브를 툴바를 꺼내시게 되면은 그 안에 어 디플리케이트 엣지가 있어요 자 그 엣지를 다음과 같이 요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 줍니다 그래서 요 엣지는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적절하게 이동을 하고요 여기가 겹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엣지도 잡아서 커브를 잡아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잡았으면은 요 커브를 다 잡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커브와 요 커브 그 다음에 요 커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엣지가 커브가 이렇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 푸시풀을 이용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 다음과 같이 면이 예 확장이 되겠죠 자 적절하게 이제 확장을 시켜 주고요 어 너무 많이 잡아당겼으면은 탑에서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풀을 눌러주고 어 탑에서 봤을 때의 길이를 이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긴 하겠는데 여기서는 요렇게 커브를 추가를 한 다음에 요 부분을 자 또 면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게요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 커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알트키를 눌러주고 요 면을 어 요 move 플래너라고 하죠 그래서 알트키를 누르고 요렇게 커브를 추출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요 엣지를 클릭을 하고 다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move 플래너를 요렇게 선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기 그 메뉴가 있죠 동그란 그 하얀색을 클릭을 해서 그 얼라인 투 오브젝트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시 푸시풀 명령을 이용해서 요기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적절하게 요렇게 예 또 다른 지붕을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지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현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문이라든지 또 또 다른 또 어떤 후문 같은 거를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쪽은 어떤 측면분을 만들 건데요 자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요 면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폴리 라인을 선택해서 자 니어 스냅이 잡힌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측면으로 오는데 요 때 또 쉬프트키를 눌러 주시면 어 니어 스냅이죠 쉬프트키 누르면 이게 인터섹션으로 얘가 바뀌게 돼요 클릭 그 다음에 푸시풀을 눌러서 얘를 안쪽으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밀어 주시면 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려 지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요기를 기준으로 잡아 줍니다 다시 라인으로 적당한 높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 주죠 그 다음에 푸시풀 여기를 잡아서 자 요 끝에다가 맞춰 줘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작동이 되려면 어 우리가 그 건볼에서 이게 건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메뉴에 들어가서 요게 스냅핑 드래그가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스무드로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스냅이 안걸리기 때문에 어 스냅핑 드래깅으로 꼭 바꿔주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구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시 라인을 또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또 여기에다가 또 축을 잡아주고 다시 폴리 라인으로 요렇게 자 여기도 쉬프트키죠 이렇게 그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푸시풀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요렇게 올려주면 적절하게 예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위로 자랄 작동이 안될 경우에는 측면에 와서 요렇게 올려주시면 또 다른 계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를 또 축으로 잡아주시고 자 라인을 요렇게 그어줍니다 자 이거는 그 제가 실측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형태에만 만드는 거에 충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푸시풀을 눌러서 안쪽으로 요렇게 적절하게 예 밀어 놓구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푸시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요 끝에다가 엔드 스냅으로 딱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일단은 완성이 된 것 같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자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앞에 면을 이용해서 시플레인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라인을 그어도 되죠 물론 레탱글로 그려도 되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요런거는 음 일단 라인으로 그려 볼게요 자 시프트키를 눌러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푸시풀 자 안으로 여기까지 집어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구요 다시 또 라인을 여기다가 그어줍니다 자 높이는 여기에 맞춰서 자 그럼 여기가 없죠 라인을 하나 여기다 좀 그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키 눌러서 축으로 여기를 바꿔주고 일단은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라인을 그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키 클릭 다시 라인 요렇게 몇가지 몇가지 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키 자 자 근데 지금 이왕이면 여기랑 높이가 맞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언두를 해서 예 다시 그려 볼게요 자 여기다가 축을 맞춰주고 라인을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축 잡아주시고 다시 라인 이렇게 또 다시 라인 그러면 같은 높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씩 생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이거는 이제 기둥이 될 거에요 자 그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도 추가로 넣어 주겠습니다 시프트키 여기 다시 푸쉬풀 눌러서 자 얘를 안으로 이렇게 밀어 놓구요 자 깊이는 일단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리고 뚫렸죠 자 그 다음에 요 면을 잡아서 자 안으로도 밀어 넣겠습니다 푸쉬풀 네 적절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닥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라인을 자 위치 잡아주고요 시플레인 잡아주고 그 다음에 폴리 라인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그럼 여기서도 면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푸쉬풀을 눌러서 이렇게 쭉 뽑아냅니다 자 여기까지 가야되겠죠 그 다음에 요 면을 이제 푸쉬풀을 또 이용해서 아 여기는 음 잠깐 여기를 지워 주고요 자 여기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요 라인을 이렇게 그었죠 네 그어준 다음에 어 프론트뷰에서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영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면을 뽑아올게요 그래서 푸쉬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옵니다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푸쉬풀 네 이렇게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바닥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단차를 줘서 네 계단 같은 느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를 또 반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어 주는데 자 요게 이제 시프트키를 눌러서 이렇게 찍어 주라고 그랬죠 자 여기도 가운데를 생성을 할 건데요 자 볼리라이를 이용해서 미드 스냅과 여기 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 라인이 잘 안 맞네요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푸쉬풀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안으로 적절하게 원하는 만큼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다 라인을 그어 주고 푸쉬풀 선택 엔터 미드 스냅으로 클릭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단이 올라가는 형태가 됐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좀 뻥 뚫어 줄 건데요 자 요런거는 인셋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셋을 눌러주고 셀렉트 셀렉트 자 요 값은 일단은 적절하게 주겠습니다 엔터 요거는 언제든지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개방 개방을 완전히 하고 싶다면 어 이 포인트를 잡아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10을 눌러주고 이 포인트 두 개를 잡아서 자 위로 올려 줄 건데요 자 이런거는 요거죠 요거 메뉴로 들어가서 얼라인 투 시플레인으로 잡아 주시고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 푸시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엔터 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뽑아내면은 구멍이 뻥 뚫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현관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음 기둥을 하나 여기다가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치프트기 눌러서 여기다 축을 잡아주고 다시 라인 이왕이면은 렛 앵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기둥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푸시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렛 앵글을 이용해서 출입구 같은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키 클릭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 면 위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께가 조금 많이 큰데요 음 조금만 줄여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푸시풀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렛 앵글을 또 그려줍니다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문 역할이 되겠네요 자 또 다시 푸시풀 엔터 네 요것도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컨트롤 쉬프트 기 눌러서 또 여기 이 면을 선택을 해요 요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도 뭐 요런 스타일로 자 처리를 해 주고요 다시 푸시풀 동시에 두개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엔터 쳐서 안으로 클릭을 하면 여기 이미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은 그만큼 깊이가 생성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클릭 자 여기다가 라인을 어 레탱글을 이용해서 그려 주고요 자 이쪽에서도 컨트롤 쉬프트 키 다시 레탱글 네 요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쵸 그리고 또 푸시풀을 이용해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요 조금만 집어 넣을게요 안쪽으로 그래서 그래서 1 정도 여기도 안쪽으로 1 정도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항상 먼저 면을 선택을 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원하는 형태를 그려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푸시풀 안으로 일만큼 밀어 넣습니다 자 여기도 만들어 볼게요 또 컨트롤 쉬프트 키 클릭 자 여기 상태에서 또 레탱글을 그려 줍니다 다시 푸시풀 안으로 일만큼 밀어 넣습니다 자 이쪽도 만들어 볼게요 또 컨트롤 쉬프트 키 클릭 또 레탱글 자 높이 여기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 정도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주고 또 다시 푸시풀 안으로 일만큼 밀어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에도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키 또 사각형 다시 푸시풀 안으로 일만큼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도 뭔가 창문 같은게 또 있어야 되겠죠 자 또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여기를 클릭을 하구요 또 라인으로 이 정도 그려줍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또 다시 라인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또 푸시풀 안쪽으로 살짝 안으로 밀어 듣겠습니다 한 이 정도 넣어 볼게요 뭐 안쪽으로 들어가는게 약간 생뚱맞긴 한데 네 느낌만 주는 거니까 또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셀렉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야 되겠죠 자 높이는 여기랑 좀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높긴 한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또 다시 랩탱글 그 다음에 또 푸시풀 안쪽으로 일만큼 얼추 그 건축물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어 지붕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어 지붕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잘라서 푸시풀을 이용해서 또 작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요거 하나만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이미 여기는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라인을 지붕의 두께가 될 만큼 자 지붕의 두께가 될 만큼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거는 그냥 컨트롤 시프트기 눌러서 얘를 알트기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키 알트키 복사 그 다음에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엔드 스냅으로 잡아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라인을 이렇게 또 그어줍니다 음 여기가 요 길이를 맞추기가 조금 어렵네요 네 그런거는 그냥 컨트롤 시프트키 눌러서 알트키 눌러가지고 복사 그 다음에 엔드 스냅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키 알트 복사 그 다음에 이제 move 여기도 마찬가지 복사 잘 맞춰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푸시풀을 가지고 이렇게 면을 확작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위쪽에 보면 디렉션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푸시풀은 수직 수평으로만 작동이 된다 생각하는데 이 디렉션을 이용하면 어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은 푸시풀을 눌러주고 면 잡았죠 그 다음에 요 디렉션을 눌러주고 그 베이스 포인트를 어 니어센데브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세큰드는 또 이쪽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럼 요 기울기대로 얘가 이렇게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 값을 적용을 해 주면 되겠네요 한 1정도 줘볼게요 자 그러면 기둥 어 지붕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죠 예 요기도 마찬가지에요 또 푸시풀 푸시풀 눌러서 요 면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그대로 수평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푸시풀 명령어 내리고 어 여기는 네 선이 안 닿았네요 네 다시 그려 볼게요 자 축 바꿔주고 다시 라인 엔드 엔드 네 요거는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또 다시 푸시풀 엔더 치고 그 다음에 요기 가로안에 디렉션 클릭 그래서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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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도 되구요 엔드 잡아도 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엔터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마찬가지로 측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어 이번에는 좀 더 쉽게 어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높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길이를 재 볼게요 자 값을 보니까 한 0.6 정도 나오는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요 엣지를 잡구요 자 알트키를 눌러서 얘를 복사를 할 거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6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자 요런 식으로 엣지가 커브가 이제 추출이 됐구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알트키 누르고 클릭 마이너스 0.6 입력 엔터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커브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 푸시풀 잡아서 이렇게 안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지금 계산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요 커브의 길이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요런거는 F10을 눌러주고 요 포인트를 여기다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11 다시 푸시풀 셀렉트를 해서 엔터 치고 어 이쪽으로 1만큼 뽑아내면 되겠죠 자 나머지도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hift key 눌러주고 Alt key 눌러주고 마이너스 0.6 이쪽도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푸시풀도 해볼게요 여기가 라인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잘 되네요 바깥쪽으로 빼서 엔터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Shift key Alt key 눌러서 Z축 클릭 마이너스 0.6 여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속도가 좀 빨라졌죠 다시 또 푸시풀 이용을 해서 바깥쪽으로 빼야 되겠죠 빼는데 여기도 같은 기울기로 따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디렉션을 눌러서 이거 니어 니어 로 잡아서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푸시풀 센터 치고 바깥쪽으로 1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지워주고 갈등기 눌러서 마이너스 0.6 여기는 막아줘야 되니까 엔드슨뎁과 엔드슨뎁으로 라인을 이어줬습니다. 다시 푸시풀 여기도 디렉션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안에 디렉션 눌러서 니어와 니어 이렇게 다시 엔터 자 그러면 지분까지 완성이 됐구요. 그리고 새로 생긴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모노크롬이 있어요. 이거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흑백의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시풀을 활용해서 그 다음과 같이 주택의 형태를 만들어봤습니다. 실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구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떤 이미지를 하나 어디서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그거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아마 실력이 좀 많이 올라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푸시풀은 스케치업에 있었던 그런 기능이었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상으로 푸시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